자 압도적 뉴스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주호 기자입니다. 와 진짜 쉽지 않은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하루하루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도 쉽지 않고 사실 뭐 시장과 우리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티몬과 위메프 사태도 진행되고 있고 요즘 한주는 좋은 이야기가 좀 들려오면 한주는 힘든 이야기가 들려오고 좋은 이야기가 뭐였었죠?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요? 좋은 이야기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잘 기억해보시면 아침에 갑자기 hbm3 불통했다고 했다가 hbm3 통과했다고 했다가 이런 이야기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좋은 거라기보다 너무 혼란스러웠잖아요. 로이터에서는 로이터랑 이제 한국 기사가 너무 달라갖고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소연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틀 전부터 이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티몬 사태, 티몬 위메프 사태를 업데이트 된 내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업별 대응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여행사라든지 렌터카 업체, 특히 이제 예약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했을 때 상품 받고 끝날 수 있는 그런 건이 아니라 지금 결제를 해놓으면 그 소비자는 한 달 후 내지는 일주일 후 그때 그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됐단 말이죠. 셀러들한테 정산은 안 되고 소비자는 아직 이용 안 했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여행사들이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님들 저희에게 재결제하시고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예약하신 거는 환불받으세요. 그쪽에서 환불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 이 회사들을 제가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나쁘게 보고 싶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수백만, 수천만의 어떤 소비자들의 리스크를 그럼 기업이 다 떠안아야 되느냐라고 따져봤을 때 사실 그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소비자 피 부담을 우리가 떠안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몇몇 기업들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시몬스는 침대죠. 시몬스는 이미 티몬에서 소비자 결제가 끝난 4억 원 상당의 제품 배송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산금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분들이 주문한 거는 저희가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까지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시몬스의 경우에도 지난 8, 9월 두 달간 티몬에서 지급받아야 되는 정산금액은 10억 원이 넘는데 우리는 이거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소비자분들이 주문한 것만큼은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시몬스에서 나왔고 SPC그룹 있잖아요. 우리가 상품권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티몬에서 혹은 위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을 소비자가 구매했으면 그 소비자가 상품권 구매한 만큼의 금액을 티몬이나 위메프가 파리바게트 아니면 요기요 아니면 또 뭐가 있습니까? 상품권을 발매했던 컬처랜드 이런 쪽에다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정산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금 모두 다 막아놨었거든요. 그런데 SPC그룹에서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같은 SPC 모바일 상품권을 전액 환불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정산은 못 받았지만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고요. 11번가에서도 위메프에서 구매한 이 기프티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상품권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11번가에서는 요기요, 배달의 민족, 신세계 이런 곳들과 계약을 맺고 기프티콘을 발행해서 위메프에서 판매를 했는데 여기서 발행한 것을 물론 11번가는 정산을 못 받았지만 소비자들이 사용할 때에는 문제없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요. 물론 소비자에게 이 부담을 넘기는 기업은 나쁜 기업이고 소비자 부담을 스스로 떠안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 리스크가 얼만큼이 되는지는 어느 누구도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업의 체력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좀 거대한 자본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좀 커다란 소비자 리스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당분간 떠안을 수 있는 체력이 되는 기업도 있고 그 체력이 안 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나쁜 기업이다, 좋은 기업이다의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소비자에게 리스크를 넘기지 않고 이런 시기에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사실 소비자들은 그걸 나중에 기억하겠죠. 당연히 기억하죠. 나중에 기억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 들었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대기업은 어느 정도 여력이라도 있지 이게 중소셀러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다 보니까 중소셀러들의 줄도산 위기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최근에 오늘 들어서 굉장히 많은 부각이 되고 있는 업체들이 어디냐면 용산전자상가에 있는 컴퓨터 부품 내지는 GPU, 디램 이런 거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 사실 이제는 우리가 어느 누구도 용산전자상가 가서 컴퓨터를 맞추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 다 커머스 업체에서 사면 거기서 배송을 시켜주니까 결국 그 부품들이 출발하는 곳은 대부분 용산이었던 경우가 많았었고 그래서 이 용산의 위메프와 티몬이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다는 거예요. 용산에 계시는 셀러분들한테, 판매자분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역수수료 정책을 썼다는 거죠. 예를 들어 수수료가 수수료가 만원이면 그중에 우리가 수수료가 만원인데 만천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판매를 하면 할수록 천원 정도의 이익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셀러들을 플랫폼에 모았었는데 지금 천원 받는 게 이익이 되기는 커녕 아예 정산 자체를 못 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의 판매, 이들의 미정산 금액이 얼마인지는 사실 추산 자체가 안 되고 모두 다 중소셀러분들이다 보니까 추산 자체가 안 되고 또 한 가지가 이분들이 말을 굉장히 아낀다고 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미정산금이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돈 못 받았어요라는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 우리가 부도나서 우리한테 주문 안 할까 봐. 아, 네. 그러니까 셀러분들이 부도나거나 셀러분들이 자금 경색이 발생을 해서 그 셀러한테 제품을 공급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봐. 이것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미지급금 정산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정산 주기에 대해서 한번 손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정산 주기라고 하는 거는 이번에 아마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인식하셨겠지만 티몬이라든지 위메프의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구매를 하고 나면 셀러분들이 돈을 받게 되는 시간은 거의 두 달 뒤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정산 주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 플랫폼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데는 한 달 만에 정산해 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두 달 만에 정산해 주기도 하고 사실 셀러분들 입장에서는 정산 주기가 느려지게 되면 나는 이미 천만 원을 썼는데 이미 비용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천만 원을 돌려받는 시기가 두 달 뒤가 되면 이게 자금 경색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산 주기가 짧은 플랫폼을 선호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역수수료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써가면서 이익을 더 챙겨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또 셀러분들이 가긴 하지만 어쨌든 정산 주기가 짧은 것을 선호하긴 했지만 이 정산 주기가 제각각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정산 주기가 예를 들어 두 달 정도가 되면 수많은 셀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소비자는 소비자는 천 원의 돈을 지급을 했고 그 천 원은 두 달 있다가 셀러들에게 간다면 그 천 원이 2개월 동안 이 플랫폼 안에 머물게 되는데 그 돈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유인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셀러들한테 줘야 되는 정산 금액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하죠. 이게 정산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을 왜 건드렸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물론 정산 주기 저는 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그 셀러들에게 줘야 될 돈을 만약에 건드렸다면 진짜 이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 돈을 진짜 건드렸다면 이건 정말 크게 뭔가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매우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거기 언제죠? 샌뱅크먼 샌뱅크먼 그게 우리가 샌뱅크먼 사태 있잖아요. FTX 사태 그때 건드리면 안 되는 투자자들의 돈을 건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결국에는 폰지 사태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돈을 내가 못 버는데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돈으로 돈을 나눠주면서 이익 분배를 해주면서 실제로는 돈을 벌 수 없는 사업이지만 벌 수 있는 것처럼 꾸미고 이걸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손실을 다음 매출로 메꿔놓고 다음 매출로 메워놓고 근데 이제 거기서 나중에 이게 가다 보면 새로운 유입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뭔가의 일에 의해서 딱 유입이 없으면 그 돈은 이미 썼는데 들어올 돈이 없어지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참 이커머스 업체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 딱히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많지 않은 상태라 이 부분이 조금 더 뭔가 대응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오늘 했던 내용 보니까 지금 속보 나오고 있는 게 정산용 유입자금 정산에만 사용하고 에스크로로 체결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라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정산에 사용해야 되는 돈을 다른 곳에 유용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위메프도 류화현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늘 내일 중으로 어쨌든 미정산대행 지급 그 돈들을 다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환불도 다 이제 다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뭐 그 돈이 어디서 나와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좀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그룹 전체의 돈을 가져와서 자본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그걸 좀 처리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들 딱히 막 못 믿는 분위기예요. 사실 최근에 오늘 보면 해피머니 상품권도 이제는 뭐 다 안 된다고 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돈을 받는 것도 그렇고 환불을 해주는 것도 그렇고 시스템 자체가 지금 정상적으로 못 돌아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처럼 끝나버릴지 아니면은 쿠팡처럼 회사가 커가는 커가는 과정에서 얻는 그런 이제 또 어떤 고통으로 남을지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기 텐데 현재로서는 조금 많이 불안한 느낌이 사실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뉴스 3 플러스에서 보여드렸던 거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티몬에서 셀러분들한테 그 이제 정산 지연됐으니까 우리가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라면서 내놓은 거예요. 지금 정산기가 지연인 뭐 2주 이내면 2주 이내로 이제 정산이 안됐으면 뭐 티몬 캐시 뭐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에서 1개월이면 뭐 티몬 캐시 지급하고 지연이자 지급하고 위시 가입할 위시 또 위시 이번에 인수했잖아요. 거기 셀러로 들어오시면 판매 수수료 3년 동안 3% 감면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거 보세요. 맨 밑에 정산 지연이 1개월 이상 됐을 때 티몬 상장 시 큐텐 혹은 티몬 상장 시 정산 지연금의 최대 50%까지를 직원 우리 사주 참여 조건과 동일 조건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옵션 제공하겠다. 옵션. 옵션 제공하겠다는 거는 돈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자본금이라든지 융통할 수 있을 만한 돈이 있다면 사실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현물의 준하는 어떤 수단을 제공한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돈이 없다는 거죠. 지금 옵션을 제공한다? 코코옴님이 그냥 돈으로 내놔. 돈이 없으니까 옵션을 제공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회사가 상장을 추진했다는 건 자체도 되게 좀 많이 좀 무서워요. 저도 사실 이거 계속 취재하고 그다음에 방송하면서 양가 감정이 계속 듭니다. 뭐냐면 셀러분들 입장에서도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던 게 계속 이런 이야기가 퍼지면 퍼질수록 셀러들이 판매를 중단하고 셀러들이 판매를 중단하면 중단할수록 원래 들어올 수 있었던 돈마저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는 혹시 아예 정산 자체를 못 받는 거 아닐까? 시간이 지났을 때 정산을 늦게라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못 받는 것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어서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 다음 소식은 조금은 제가 밝은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요즘 분위기 제일 좋은 회사 하면 현대차죠. 현대차 오늘 방금 방금 전입니다. 4시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2분기 전체 실적을 봤을 때 매출액이 45조 206억 원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조 2790억 원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전년 대비로 봤을 때 매출액이 6.6%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도 0.7%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분기 때는 10%가 넘었어요. 이번에는 9.5%로 이익률은 조금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엄청나게 높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죠. 두 자릿수에 거의 준하는 거니까 높은 거죠. 지금 부문별로 한번 보시면 자동차 부문 같은 경우 전년 대비 4.4% 성장을 했고요. 금융 같은 경우에는 23.6% 성장을 했습니다. 기타 부문은 조금 빠지긴 했지만 이익을 내는 부분을 봤을 때 금융 부분에서 이익이 조금 성장률이 많이 높았고요. 자동차 부문은 좀 빠졌지만 그래도 3조 7천억 원 정도에 지금 이익을 했습니다. 할부를 많이 쓰셨네. 그렇죠. 파이낸셜 좀 그렇죠. 특히나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파이낸셜이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이 쓸 수 있고요. 이걸 보시면 역대 분기 사상 최대 매출입니다. 최대 영업이익이고요. 엄청나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매년 지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어요. 매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우리 GM 실정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전기차 안 팔려갖고 전기차를 우리 속도 조절하고 내연기관차 생산할 거에요 라고 GM이 발표했고 포드는 사실 거의 망 수준이고 근데 현대차는 제가 GM이랑 포드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하는데 잠깐 한번 띄워주셔보시겠어요.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포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보면 모델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 관련된 사업 부문을 모델이라고 하는데 에빗 마진을 한번 보시면 마이너스 99.5입니다. 뭡니까? 돈을 하나도 못 벌고 돈을 그냥 갖다 버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차를 팔면 팔수록 지금 점점 실적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포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때 전기차 판매량 한 23%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1분기 때는 70% 80% 늘었지만 그때도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판매량도 줄면서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안 되면 뭐랍니까? 할인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할인을 하는 게 아니라 딜러한테 지원금을 줍니다. 지원금을 줘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팔면 팔수록 돈을 더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요. G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판매량은 나쁘진 않은데 여기도 팔면 팔수록 실적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GM이랑 포드가 선택한 거는 우리가 조금 슬로우다운을 하겠다. 판매 자체도 많이 조금 확장적으로 하지 않고 생산도 확장적으로 하지 않고 무엇보다 신차 출시는 늦출 수 있을 때까지 늦추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신차 출시는 전기차 신차 출시죠. 사실 GM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중형 SUV 전기차인 이코녹스 EV가 나올 예정이었고요. 무엇보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은 대형 픽업트럭이거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포드의 F150 F150을 파는 세그먼트가 대형 픽업트럭인데 여기에 GM 같은 경우에는 실버라더라고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굉장히 좋거든요. 인기도 좋고 그 차의 전기차가 올 하반기 나올 예정이었어요. 원래 실버라도 콜로라도 이런 게 픽업으로 되게 유명 인기 많은 거잖아요. 그 차량에 대해서 지금 최대한 늦출 수 있을 만큼 늦추고 생산도 늦추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뷰익이라고 하는 준 고급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전기차도 원래는 내년에 내놓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최대한 늦춰버리겠다고 했어요. 전기차를 이렇게 계속 늦추게 되면 이따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밑에 딸려있는 여러 부품업체 배터리 하체들도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현대차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주요 증감사율을 한 번 말씀드리면 믹스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믹스 개선이 뭐냐 하면 비싼 차를 많이 판매할 수 있게 됐다는 거거든요. 화면 한 번 보여주세요. PD님. 지금 매출액단에서 보시면 믹스 개선으로 얻은 효과가 2,030억 원 정도입니다. 저 윗부분이죠. 여기죠. 그리고 이제 믹스 개선으로 얻은 영업이 효과가 95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네시스라든지 SUV라든지 이런 차들을 점점 많이 팔면서 현대차가 예전에 싼 차 이미지 쉽게 말하면 뭐 그냥 그 뭐죠 그 현차 싼 게 비질떡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냥 싼 차를 많이 팔았었는데 지금은 비싸고 좋은 차 많이 팝니다. 글로벌 시장별로 한 번 보시면 북미 권역에서 굉장히 좋아요. 지금 북미 시장에서 지금 현재 보시죠. 여기 보면 15.2% 도매시장이 도매시장이 중요합니다. 15.2% 성장을 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 조금 약간 부진을 하고 있고 중국은 뭐 말할 필요 없죠. 근데 인도가 조금 괜찮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도 괜찮고요. 현대차가 요즘 또 아세안과 또 같이 신경을 쓰는 곳이 중남미입니다. 중남미도 보면 15.8%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랑 우리나라가 조금 아쉽기는 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차종별로 한 번 보시면 아까 믹스 개선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밑에 보시면 제일 밑에가 아니죠. 그 두 번째 54.8% 보이는 게 SUV SUV 차량의 판매 비중이 이제는 절반을 넘어서 54.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중형, 소형, 대형 SUV 라인업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현대차가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장에서 SUV를 다 판매를 하고 있고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같은 차급에서 SUV 판매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익률이 한 10에서 20% 더 높습니다. 예를 들면 산타페와 소나타가 같은 급이에요. 중형 세단과 중형 SUV가 있으면 차값이 거의 한 천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재료비는 천만 원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SUV 판매를 많이 늘리려고 하는데 현대차가 그 전략이 지금 굉장히 잘 먹히고 있고요. 옆에 보시면 친환경차 판매를 보시면 전체 판매는 전년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판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작년에는 9.1%에서 올해는 11.6%로 같은 19만 2천대를 판매를 했을 때 판매 비중 자체가 하이브리드가 점점 많이 늘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그만큼 전기차 판매 비중이 좀 많이 빠졌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7.4% 했는데 올해 2분기는 지금 5.6%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요즘 워낙 전기차를 판매를 하면 할수록 앞서 말씀드렸던 GM이나 포드처럼 돈을 많이 못 버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현대차의 그런 실질적인 내실을 다지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 판매를 높이고 그리고 SUV 판매를 높이면서 이렇게 지금 실적을 굉장히 공고히 하면서 탄탄한 그런 실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땐 조금 좋은 소식 같습니다. 다른 곳들보다 우리 믹스 개선이라고 하는 게 좀 와닿지 않는데 싼 거 덜 팔고 비싼 거 많이 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쉽더라고요. 어쨌든 다른 곳들보다 훨씬 더 잘 팔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주가는 왜 이러냐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주가 봤어요. 계속 마법의 선반영 기적의 선반영 너희는 무조건 기적의 선반영이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진짜 그럴만큼 좀 답답하죠. 이렇게 실적은 좋은데 주가의 반응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가는 저도 참 아쉬운데 현대차도 지금 많이 머리가 아플 겁니다. 하반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많이들 반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투자자들은 최대한 사실은 보수적으로 가거든요. 흔히 말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말고 기간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반기에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그만큼 투자를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자동차 시장에서도 다들 많이 밸류에이션을 많이 줬던 부분은 전기차 신환경차 쪽인데 국제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시장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의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밸류에이션을 다운시키고 투자를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참 아쉽습니다. 실적이 좋은데 사실 오늘 우리가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이유가 있어서 떨어지는 건가를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컨대 바로 다음 뉴스 이어가볼게요. SK 하이닉스가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8% 빠졌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럼 이거는 과연 실적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현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장의 어떤 움직임의 잘못인가? 저는 전자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 실적의 잘못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영태 최고인데. 그러니까요. SK하이닉스의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준비했는데 일단 2분기 매출 16조 4200억 원 전분기 이게 전분기 대비 30% 성장하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125% 성장했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고 DRAM ASP 올라가고 있고 NAND ASP 올라가고 있고 10% 중반대 올라갔다는 거예요. 가격이 인상됐다는 거죠. 우리가 작년 내내 기다렸던 DRAM과 NAND의 가격 상승 그게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HBM까지 워낙 잘 팔고 있으니 영업이익은 5조 4,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HBM 보시면 HBM 매출이 QQ QQ입니다. 지난 분기보다 80% 이상 성장했고 YY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250% 성장했고요. ESSD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기업용 서버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 NAND 저장장치 아직도 서버에는 HDD가 들어간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HDD랑 SSD SSD NAND랑 HDD랑 거의 가격이 과거에는 20배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HDD를 그래도 서버에는 썼었는데 서버 데이터 센터 들어가면 휘잉 소리가 나는 거죠. HDD 다 돌아가니까 근데 이게 NAND 가격이 작년에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거의 10배 수준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NAND SSD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반도체 서버로 발전을 하다 보니 SSD 저장을 해야 되는 SSD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ESSD의 기업용 서버 수요가 굉장히 높다.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실적으로 나왔습니다. QOQ 50%가량 증가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은 33% 아니 영업이익률 33% 제가 지금 잘못 봤나 싶었어요. 영업이익률 맞죠? 영업이익률 33% 와 이런 숫자를 언제 받지? 근데 지금 영업이익 5조 4,700억 원 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반도체 슈퍼 호환기 였던 2018년에 2분기에 5조 5,000억 원 3분기에 6조 4,000억 원 이 정도 였다는 거예요. 그럼 거의 반도체 슈퍼 바로 직전 호환기 정점 수준의 영업이익을 지금 이제 회복되는 단계잖아요. 지금 벌써 기록을 했다. 사실 실적만 보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슈퍼사이클에 어떻게 보면 지금 초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실적은 이미 저번 슈퍼사이클에 정점에 와있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 슈퍼사이클에 실적은 기대도 되지만 굉장히 무섭습니다. 얼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모르겠어요.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쇼뜨만 갖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그럼 이런 실적의 주가는 왜 하락했는지 이런 것들은 잠시 후에 또 박근영 부장의 데일리 힌트를 통해서 시장의 심리에 대한 이야기 또 순환매에 대한 이야기 수급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해주시니까 잠시 후 또 박근영 부장관과 함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어렵네요. 조식 저도 이제 항상 산업을 취재를 하고 있지만 산업과 쉽게 말하면 실적과 주가는 정말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아까도 댓글창에서도 누가 말씀하셨는데 마법의 단어 선반영 불확실성 있는데 마법의 단어가 아니라 그거 말고는 지금 설명할 길이 없을 때가 많아요. 진짜 기적의 논리죠. 오늘 그러면 또 반대로 간 회사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오늘 3.42% 올랐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빠그러진 상황 회사거든요. 네.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주가를 보니까 전장 대비 3.42% 오른 33만 2,5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사실은 오늘 실적 잠깐만 말씀드리면 보시죠.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확정실적을 말씀드리면 2분기 매출액이 6조 1,619억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95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영업이익도 한 2천억 가까이 나왔고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29.8% 감소했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많이 감소를 했는데 이게 제가 이 LG에너지솔루션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잘 지켜봐야 되는 게 뭐냐면 AMPC입니다. AMPC 그렇죠. AMPC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얼만큼 배터리를 많이 생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미국 정부가 지원해주는 지원금인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차지를 했는지 한번 제가 표를 한번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번 제일 끝에만 보세요. 제일 끝에 보시면은 맨 끝에 이쪽이죠. 1953이라는 게 오늘 말씀드렸던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4,478억 원 보이죠. 이게 바로 미국에서 이번에 지급을 해준 AMPC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AMPC를 만약에 빼고 보시면은 이 지원금이 없었으면 LG에너지솔루션은 2,525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525억 원의 적자를 AMPC로 메웠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AMPC 없이는 그러면은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 흑자를 내기 어려운 사업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인가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가가 많이 높을 때 그런 이제 원재료를 많이 구입했던 그런 영향도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AMPC는 말 그대로 많이 생산을 해서 많이 공급하면 받는 거잖아요. 그거는 생산량이 늘어났다라고 공급량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공장 가동률이 높아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4,478억 원의 AMPC를 받았다는 거는 생산량은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잖아요. 작년 2분기 때 잘 보시면 AMPC가 1,109억 원밖에 안 됩니다. 거의 4배 이상 늘었어요. 그러네요. 생산량이라든지 공급량이 그만큼 많이 증가했다라는 뜻이에요.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지금 공장들 뭐 있습니까? 미국 공장 같은 경우에는 GM 그리고 이제 혼다 토요타 그리고 현대차 공급하는 공장들이 각각각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를 위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반기 이제 실제로 전기차가 어떻게 되는지 따라와서 모르겠지만 지금 흔히 말하는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밑을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점을 점점 마련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좀 더 추가 취소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도 아니고 또 이제 하반기를 긍정적으로만 또 장밋빛으로 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서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좀 봐야 되는 회사가 사실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4,059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동기 34.3% 감소를 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12조 2,997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4.2% 감소했습니다. 좀 실적이 많이 안 좋았죠 사실은. 부문 실적적으로 보면 좀 그런데 LG화학 쪽에서는 석유화학 부문에서 3분기만에 흑자를 전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유화학 부문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4주 9,658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이 323억 원이었습니다. 전년동기 대비를 하면 많이 줄어드긴 했지만 지금 LG화학이 작년도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석유화학 부문에서 적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점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전히 조금은 어려운 요즘 현실을 가지고 있는 게 LG화학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석유화학 부문에서 약간은 턴어라운드를 했다라는 점은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가져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표 하나 좀 또 띄워주시면은 또 하나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매출액이 9,155억 원으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많이 안 좋아졌죠. 이걸 보면서 이제 배터리 산업과 2차전지 산업 그리고 이제 전기차 산업 자체가 요즘 많이 힘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게 정말 실적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하반기 때 사실은 저는 좀 올라가길 기대를 했는데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대형업체들의 상황이라든지 또 이제 얼마 전에도 테슬라 발표 있었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차량 판매량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자동차 산업을 이야기할 때 항상 뭐냐면은 신차가 나와야 되고요. 신차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판매량이 늘고 판매량이 늘어야지만 부품이 들어가죠. 그렇죠.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안 좋아요. 네. 테슬라가 이제 2분기 때 보면은 전연동기 대비 생산량이 14% 줄었고요. 판매량이 5% 줄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만큼 부품 업체들이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고요. 하반기 때도 늘어날 거라고 하는 사실 그런 전망이 사실 많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힘든 하반기를 맞이할까 봐 많이 걱정이 됩니다. 원래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래요. 자동차 업체마다 라인업은 다 다르니까 그나마 기대했던 게 GM이었었는데 맞아요. GM조차도 사실 배터리 전기차는 좀 출시를 늦추고 심지어 이제 GM 산하에 뷰익까지 있는데 그렇죠. 뷰익도 원래 내년 초에 출시하려고 했던 거 더 미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내연기관차 출시를 더 많이 한다고 하니까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조금 더 뒤로 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게 된 것 같습니다. 경재료 알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모건 스탠리가 현대차 매수를 추천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게 하이브리드 사실 많이 중요합니다. 현대차가 하이브리드를 잘 하긴 하는데 PHEV가 조금 부족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성장률이 많이 높아지는 차종의 중요한 하나가 이제 PHEV거든요. PHEV? 그거 좋죠. 그게 지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약간 중간 형태이기 때문에 출퇴근은 전기차처럼 옛날 시티폰 같은 그런 거 아닌가요? 시티폰 예전에는 그랬죠. 그때는 배터리를 얼마 안 넣었는데 요즘은 배터리 용량 자체가 10에서 20kW 정도 넣다 보니까 이제는 출퇴근은 웬만하면 전기차처럼 타고 주말에 멀리 갈 때 약간은 하이브리드처럼 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잘하는 게 토요타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타가 요즘 좀 분위기도 좋고 괜찮은 것 같은데 현대차도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하반기쯤 되면은 거기에 대한 다른 새로운 신차를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업 실적 이번 오늘 실적이 많아서 또 실적 하나만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그룹 한번 볼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여러분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조선 뭐 그리고 전력기기 그리고 작년에 잘 나갔던 건설기계 그리고 정유 이런 것들 다 이제 HD 현대 그룹 산하에 있잖아요. 자 한번 일단 실적부터 보시죠. 이거 이거부터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자 지금 2분기 HD 현대의 모든 자회사들 자회사들의 영업이익을 한번 봤습니다. 한국 조선해양 3,700억 원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 2,100억 원 가장 돈 많이 번 게 한국 조선해양 그 다음으로 돈 많이 번 게 현대 일렉트릭인데 제가 이거랑 다른 사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뭐냐면 이건데 매출은 누가 맞냐. 자 보시면 현대 오일뱅크가 43% 그 다음에 한국 조선해양이 37% 아까 한국 조선해양 우리 영업이익이 되게 많았잖아요. 한국 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우리가 한 3년 전부터 수주가 들어가기 시작했었죠. 근데 수주가 어 뭐 피크아웃되고 좀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성과가 올라가네 라고 하니까 그 이후로 1년 후 2년 후에 받는 성과들이 다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높은 성과의 매출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실적과 수익성이 좋아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한국 조선해양의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매출이 가장 크니까 영업이익도 가장 크다. 그런데 요거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HD 현대 일렉트릭 현대 그룹에서 가장 비중이 5%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이익이 2,100억 아 전력기기가 요즘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구나 HD 현대의 전체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8,700억인데 8,800억 정도 되는데 매출은 지금 5%밖에 차지하지 않는 요 기업이 이익은 거의 25% 정도 차지하고 있다. 전력기기가 아 이렇게 돈을 벌고 있구나 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실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가 잘 가는 이유가 있었네요. 거의 밈 주식 됐습니다. 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좋습니다. 오늘 3% 뉴스 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 멤버십 3% 앱에서 확인하세요. 3% 앱에서 확인하세요.